날개를 펴 구름 사이로 하늘 높이 날아가자 우리들은 슈퍼윙즈 모두 함께 세계로 날아가자 호기! 용감한 내 친구 롱이! 뚝딱뚝딱 한명왕 구조대장 아리 멋쟁이 세로 우리들은 슈퍼윙즈 저 하늘 높이 싱싱 날아라 저 바람 타고 출동 슈퍼윙즈 우리 친구 슈퍼윙즈 못말리는 음악가족 다들 준비됐지? 그럼 청소를 시작해볼까? 샘이랑 미나 너희들은 상자를 정리해 난 떨어진 나사를 주울게 알았어 좋았어 얘들아! 이 소리 들려? 어,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아 진짜 그러네 더 신나게 해볼까? 오예 우리 박자 좀 타는데 다 같이 마무리, 셋, 둘 고기, 관제실로 출동이다 난 이만 가야겠어 마무리 좀 부탁할게 저 왔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자메이카의 샤나가 이 택배를 주문했어 자메이카는 아름다운 섬나라야 카리브해에 있지 투명하고 푸른 바다와 모래사장 뜨거운 햇살로 유명하단다 우와, 근사해 보여요 그곳에 가면 여유롭고 편안한 레게 음악을 한번 들어보렴 자메이카에서 시작된 음악이거든 으응 얼른 가서 들어보고 싶어요 아, 거기선 보통 영어를 쓰는데 가끔은 파투아어를 쓰기도 한단다 아이리라고 하면 기분이 좋다는 뜻이야 아이리 알았어요 그럼 이만 다녀올게요 좋았어 자, 그럼 시스템 원, 투, 쓰리, 포 준비 완료 호기 출동 출동 준비 됐니? 출동 준비 완료 출동 출동 자메이카론 출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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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박자가 느껴지니 샤나? 그럼요, 아빠 그리고 제 택배가 도착하면 더 잘 느껴질 거예요 자메이카는 코브 아저씨가 보여준 사진보다 훨씬 더 멋진 곳이구나 저기 샤나다 호기, 변신 파워! 택시다! 실례합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고마워, 호기 우와! 내 기타야! 보세요! 엄마, 아빠, 드마리오빠! 밴드에서 연주할 진짜 기타가 도착했어요 우하하 얼른 가서 연주해 봐야겠어 기타 소리 진짜 좋다, 샤나 우와, 이게 내기 음악이란 거야? 그래, 맞아 어때, 느껴져?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아 내 몸이 저절로 마구 움직여 기분 좋네, 호기 네 과일이 우와, 밴드 음악 정말 근사하다 고마워, 호기 여러분의 음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라이언 선장이에요 오늘 제 배에서 파티가 열리는데 연주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어때요? 좋아요! 정말 잘 됐네요 배는 바닷가 부두에 있어요 곧 떠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그 무엇도 레게를 멈출 수 없다 우리가 탈 버스가 왔다 다들 어서 타자 샤나 샤나? 네 기타도 위에 올려줄까? 괜찮아요, 아빠 제가 안고 갈게요 항상 갖고 다니고 싶거든요 하하하, 알았다 하하하, 신난다! 바로 저기야! 으어? 우와 우와 배가 엄청 크네 관객들도 거리에서 연주할 때보다 훨씬 많겠다 가보자 어, 잠깐만! 왜 그래, 호기 밴드 악기들이 안 보여 다 어디 있어? 내 건 여기 있어 샤나 기타 말고는 악기가 하나도 없네 어쩌지? 버스에 두고 내렸나 봐 가버렸어 이제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 샤나 아빠가 하는 말 잊었니? 그 무엇도? 레게를 멈출 수 없다 그렇지만 악기가 전혀 없잖아요 악기 없인 레게를 연주할 방법도 전혀 없을 거고요 하하하하하, 맞는 말이야, 호기 찾아보면 뭔가 악기로 쓸만한 게 있을 거야 어? 아아 맞아, 샤나 모든 물건들이 악기가 될 수 있어 저 코코너처럼 소리가 아주 좋은데 그럼 다 같이 연주할 만한 물건을 찾아보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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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평소에 우리가 연주했었던 악기들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어서 배로 가자 배가 출발했어요 어 어 잠깐만요 밴드가 못 탔어요 어 가버렸네 배가 우릴 두고 가버렸어 레게를 멈출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네 말이 맞아 샤나 그 무엇도 레게를 멈출 수 없을 거야 슈퍼윙스가 도와준다면 말이야 슈퍼윙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오는 멋진 비행기 친구들이지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지? 샤나랑 같이 있어요 샤나의 가족이 배에서 레게를 연주하기로 했는데 배가 방금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 무엇도 레게를 멈추게 할 순 없어요 어? 조금만 기다리렴 흠 미나 바다와 관련된 일엔 미나지 미나 호기가 자메이카에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대 바로 출동할게요 오늘 수영 좀 해볼까? 출동! 어? 저기 미나다! 이젠 문제없어! 미나! 변신 파워! 야! 다이빙하는 잠수 비행기를 찾는다고? 그래, 맞아 우린 저 배를 꼭 타야해 저 배에서 멋진 레게 음악을 연주하기로 했거든 걱정할 거 없어 잠수 비행기 미나 물 속으로 풍덩! 잠깐만 기다려! 주인 아저씨께 말씀드리고 빌려왔어 모두들 어서 배에 타 맞다! 얼른 찾아! 그럼 한번 끌어볼까? 시간을 끈다는 건 아니지? 그럴 리가 없잖아 내 말뜻은 니가 탄 배를 끌겠단 거야 출발합니다! 흑 흑 출발합니다 흑 흑 흑 흑 흑 여러분 죄송하지만 밴드가 배에 못 탔습니다 레게 공연은 못 하게 됐네요 그렇지 않아요! 레게는 멈추지 않아요! 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호우기에요! 소개하겠습니다! 잔아의 가족 밴드가 들려드리는 아주 멋지고 신나는 레게 음악입니다! 쵸 뭐고 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아아 우와... 여기에 가진 whoever 그만! 잘하고 있어! 아이린 샤넬! 덕분에 연주를 무상히 마칠 수 있었어. 데려다줘서 정말 고마워, 호기 미나. 별말씀을! 그만 갈까? 안녕! 슈퍼윙즈! 임무 완료! 고맙습니다! 대단cusânireisi